네 저희 게임존, 지택에서 준비한 게임존은 지금 오신 분들까지만 받고 다음 타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룰렛존 다음 타임은 1시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지금 오신 분들은 포토존 이벤트로 줄을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타임은 1시에서 만나요. 1시에서 만나요. 1시에서 만나요. 1시에서 만나요. 2시에서 만나요. 2시에서 만나요. 1시에서 만나요. 1시에서 만나요. 1시에서 만나요. 1시에서 만나요. 1시에서 만나요.